고지혈증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체의 수분 및 전해질이 균형을 잃는 상태입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고지혈증 환자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 이탈을 촉진시킴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수분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환자의 체내 수분이 증가하여 고지혈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권장되는 수분 섭취량을 알아보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고칼륨 식품 역시 제한해야 합니다. 고지혈증 환자들은 고칼륨 식품을 섭취하면 심부전이나 심근, 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고칼륨 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 환자들은 단백질 섭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콩팥의 작용을 촉진시켜 병의 진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정량의 단백질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은 심각한 질병으로 식단 관리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자 스스로 식단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의사나 영양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고지혈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